배시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배시의 기본적인 구성과 문법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유틸리티 하고 배시 명령하고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명령어 정도는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공부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VI도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배시 명령과 리눅스의 유틸리티 명령을 구분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명령이 리눅스 유틸리티 명령일 때는 리눅스의 버전이나 유틸리티의 상태에 따라서 그 명령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안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이 배시 명령일 때는 배시가 아닌 다른 쉘에서는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걸 구분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WHICH, WHERE, MAN, HELP입니다. 이걸 가지고 쉽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의 명령은 이겁니다. ECHO, HELLO WORLD 라고 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개발 환경을 보여드릴게요. 제 개발 환경은 버추얼 박스에다가 우분투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우분투를 그냥 쓰고 있는데요. 그럼 우분투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GUI를 쓰지 않는데요. GUI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터미널을 하나 열어야 됩니다. 터미널을 하나 열려면 여기 쇼 어플리케이션에서 여기서 TER까지 치면 터미널이라고 나오죠. 이 터미널을 일단 우리가 이 터미널을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 터미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즐겨찾기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즐겨찾기에 추가되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우분툰 20.04입니다. 그러면 이제 터미널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게 터미널인지 터미널인지 어플리케이션인지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터미널이 딱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터미널에 여기에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르죠. 프롬프트가 뜹니다. 프롬프트가 뜨는데 여기에 환 골뱅이 환 마이너스 버추얼 박스 레어. 여기에 시스템 이름과 유저 네임을 보여주고 콜론하고 물결표가 하나 있고 달러라고 나왔어요. 이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쉘이 나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여기 네모난 박스가 있겠죠. 네모난 박스는 뭐라고 부르죠. 네 커서라고 부르죠. 커서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터미널이 터미널에 만들어지고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장치가 만들어지고 터미널에서 배쉬가 실행되고 그 실행되는 배쉬가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터미널을 확인해 봅시다. 명령어 하나 배울게요. 터미널을 확인하는 명령어 TTY입니다. TTY라고 딱 치면 내 당신의 터미널은 슬래시 이거는 이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이죠. 슬래시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PTS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건 수도터미널 시스템입니다. 수도터미널 가상터미널이 하나인데 가상터미널 0번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터미널 하나 더 열어요. 예를 들면 뉴 윈도우 하나 딱 열어요. 그러면 터미널이 하나 더 열렸겠죠. 그럼 얘는 그럼 TTY가 다른가요. TTY 하고 쳐봤더니 당신은 TTY 1번이에요. 라고 알려줘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터미널 디바이스 PTS 0번이고 이건 디바이스 PTS 1번이구나. 두 개가 서로 다른 터미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터미널에서 쉘이 실행되고 있는데 무슨 쉘이 실행되고 있나요. 배시가 실행되고 있나요. 캐시가 실행되고 있나요. PC가 실행되고 있나요. 뭔가요. 그걸 알고 싶을 때는 이전에 제가 리눅스 명령어 기초 명령어 배우고 라고 말씀드렸죠. 리눅스 명령어 중에 지금 내가 이 터미널에서 실행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라고 알고 싶다면 명령어가 PS입니다. 프로세스 PS를 하셨더니 3720, 3729가 있는데 3720에 배시가 떠 있대요. 코맨드가 배시가 떠 있고 3729에 PS가 떠 있대요. PS가 뭐지? 뭐긴 뭐겠어요. 제가 실행한 PS라는 이 명령이죠. 그쵸? 어 그럼 이쪽에서는요. PS 했더니 이 터미널에서는 번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3796이고 배시가 실행이 됐고 3796에 3736에 PS가 떠 있대요. 그러면 프로세스 PID가 프로세스 ID니까 이 두 개의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행된 것과 여기서 실행된 것과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터미널에서는 이 터미널에서 실행된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보여주세요. 그럴 때 PS-AE 라고 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왕창 뜹니다. 그런데 왕창 뜨는데 너무 많이 떠요. 굉장히 많이 뜨죠. 여기 보시면 별의별게 다 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떠 있는 3696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봅시다. 3696 3696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터미널 0번에 배시가 하나 떠 있어요. 라고 해요. 3270에는 터미널 PTS-1에 배시가 떠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터미널에 그런 게 떠 있고 어? 그런데 여기 3736에 PS 이거 왜 없어졌나요? 네. 실행이 끝났으니까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와 오케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든지 간에 볼 수가 있는 명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업이 어떤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셀은 무슨 셀인가요? 네. 배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셀을 실행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오리지널 셀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리지널 셀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셀 혹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달라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LS명령 같은 게 실행되나요? 네. 됩니다. 그럼 PS명령을 실행했더니 어떻게 됐냐 봤더니 아까하고는 다르게 배시가 SH를 실행해 SH가 있고요. PS가 있어요. 어?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없나요? 네. PS-L입니다. 그러니까 PS-L 했더니 어떻게 되어있냐면 PID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PPID가 있어요. PPID가 뭐냐면 Parent Process ID입니다. Parent Process ID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건 뭐냐면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SHELL이 SHELL의 PID는 3741인데 Parent가 있대요. 부모가 있대요. 부모가 3720이래요. 3720을 찾아가왔더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배시가 SHELL을 실행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SHELL에서 빠져오는 나오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알아주시는 제일 쉬운 명령은 EXIT입니다. EXIT 말고도 몇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컨트롤 D 1차도 EXIT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EXIT를 쓰겠습니다. EXIT 또다시 PROMPT 모양이 바뀌었어요. PS-L 했더니 프로세스 PS 명령은 3745에서 374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끝났고 새로운 작업이 실행됐는데 여기 있던 SHELL이 없어졌죠. 오케이 이게 아 다른 SHELL도 실행시킬 수 있구나. 어?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TOP10의 SHELL 명령 중에 PC라고 있었잖아요. PC PC는 되나요? PC라고 쳐보면 어? PC는 없답니다. PC라는 명령은 없고요. 만약에 PC를 원하면 수도 APT 인스톨 PC 해가지고 PC를 실행 설치하면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계에 슈퍼 유저 권한이 있으면 슈퍼 유저 권한이 있으면 수도 해가지고 PC를 설치해가지고 PC를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는 리눅스 코맨드고 뭐는 SHELL 코맨드냐고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휘치 WHERE MAN HELP 라고 했어요. 그러면 휘치라고 하는 명령을 해볼게요. 휘치 한 다음에 LS 라고 하는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휘치 LS 했더니 음 LS 라고 하는 명령은 유저 빈 LS 에 있어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유저 빈 이런데 가면 이 LS 라는 명령이 있나요? 한번 가볼까요? CD 슬래시 USR 슬래시 빈 가볼게요. 그리고 LS 쳐볼게요. 그랬더니 네 여기 명령어들이 왕창 많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명령어들이 많고 LS 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런 명령어들이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체인지 디렉터 이죠. CD 이거 모르시면 당연히 리눅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CD 라는 명령은 어디 있나요? 그럼 하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해요. 아니 분명히 지금 우리가 CD 체인지 디렉터 명령으로 디렉터리를 왔다갔다 했잖아요. 근데 위치 CD 인데 CD가 없대요. 그럼 CD 라는 거는 이렇게 유저빈 또는 유저 sbin 이런 디렉토리에 시스템 유틸리티 명령으로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네 shell 커맨드 입니다. shell 커맨드 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 있는데 LS 명령은 시스템 유틸리티 고 CD 명령은 shell 명령이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휘치를 써보는 겁니다. 또는 해어를 써보는 거예요. 해어 LS 해볼게요. 그랬더니 커맨드 노트 잠깐만요. 해어리즈 인가요? 해볼게요. 해어리즈 LS 했더니 조금 아까 위치하고는 달라요. 해어가 아니고 해어리즈 입니다. 그랬더니 LS 관련된 어떤 파일들은 유저빈 LS 있고요. 유저 쉐어 맨 맨 1 LS 1 지지 지젯 라고 하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LS 관련된 시스템 유틸리티 첫 번째는 명령어는 LS 있고 매뉴얼 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 매뉴얼 여기 있어요? 그러면 LS 에 대한 매뉴얼 을 볼 수 있나요? 매뉴얼 을 보는 명령 은 맨 이에요. 맨 한 다음에 LS 하면 매뉴얼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그리고 가로 열고 1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챕터 에요. 1번 이 L명령 들어가면 이렇게 맨 밑에 하얗게 반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끝내려면 Q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스페이스바 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LS 명령 에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LS 명령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굉장히 끝났어요. 끝났을 때는 Q 하시면 됩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어 그러면 CD 명령은 휘치했을 때 안나왔으니까 이거는 배시명령인데 배시명령은 배시명령은 맨 하면 나오나요? 안나와요. 안나옵니다. 웨어리즈 해도 웨어리즈 해도 안나옵니다.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CD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헬프라고 합니다. 헬프 CD 라고 칩니다. 헬프 CD 라고 치면 확하고 지나갑니다. 빨리하고 지나가는데 뭐라고 지나가냐면 CD는 Change the Shell Working 디렉토리 돼요. 그러니까 헬프 는 무슨 명령이냐면 그럼 헬프 LS 했을 때도 LS 에 대한 헬프 가 나오나요? 안나옵니다. 헬프 는 헬프 는 셸 명령의 사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게 헬프 구요. 맨 는 시스템 유저 커맨드 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보고 싶을 땐 맨 명령을 치는 겁니다. 맨 과 헬프 위치 회어리즈가 어떻게 시스템 유틸리티 명령어들과 쉘 명령어들과 차이를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오케이. 위치했을 때 나오는 명령은 위치했을 때 나오는 명령은 네 시스템 유틸리티 커맨드 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설치된 명령이다. 회어리즈 했을 때 나오는 거는 얘가 무엇이 설치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어? 그러면 그러면 유저 빈 이런 디렉토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건 패스라고 하는 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정의된 곳에서 찾아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LS라는 명령이 여러 군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일 먼저 발견된 걸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명령 배쉬 코맨드는 뭐냐 이미 써봤어요. CD예요. CD CD는 배쉬의 첫 번째 CD는 무엇을 하는 명령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CD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합니다. Change the shell working directory shell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작업 디렉토리 디렉토리는 윈도우스에서 폴드하고 같은 의미죠. 내가 작업하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변경하는 명령이다.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디렉토리를 보는 현재 working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pwd 라고 칩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print working 디렉토리 입니다. pwd 라고 쳤더니 여러분은 여러분들 디렉토리 나오겠죠. 저는 루트 밑에 홈 밑에 환 이란 곳에 있어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pwd는 shell 명령이겠습니까? 저기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pwd 위치하고 보면 놀랍게도 pwd는 유닉스 유틸리티 명령이에요. shell 명령이 아닙니다. shell 명령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첫번째 배울 명령이 echo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명령을 보시면 echo 해보시면 echo 라고 하는 명령은 echo 라고 하는 명령은 네 유틸리티 명령이에요. 시스템 유틸리티 명령인데 그러니까 명령어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bash 명령이 아니에요. echo 라고 하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echo 뒤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스탠다드 아웃풋 터미널 스탠다드 아웃풋 에다 출력합니다. 그럼 아무거나 막 치면 네 아무거나 를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echo 하고 두 단어를 치면요. 네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echo는 어? 이렇게 바보 같은 명령을 어디다 쓸 때가 있나요? 네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스크립팅을 할 때 무슨 내용을 프린팅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땐 이 echo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명령어 시스템 유틸리티 명령어와 배시 명령어를 구분하는 방법들 간단히 배웠습니다. 배시 명령 만약에 시스템 유틸리티면 man을 통해서 메뉴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시 명령이라면 help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배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갖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퍼스트 이기 젠플이 파일 name hello.sh 래요. hello.sh 빈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맨 앞에 샵을 치고 이걸 쳤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개발자들끼리 쓰는 용어인데 shabang 이라고 부른다. 샵에 샵과 샵과 bang bang 이거는 느낌표죠. bang shabang 이라고 씁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shabang 해놓고 빈 바시 무슨 뜻이냐면 이 파일 스크립트 파일은 bash 를 쓸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name equal zone 한 다음에 hello dollar name 느낌표 했어요. 따옴표를 달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돼요. 소스 bash 그 다음에 체인지 모드 하는 방법이 있대요. 오케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여기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연습이 이니까 make 거기서 make 디렉토리 해가지고 bash 하나 만들게요. cd bash 에 가서 만들고자 하는 스크립트가 뭐 있냐면 hello . shell 이었어요. hello 그냥 shell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abang 쓰고요. bin user bin 인가요? bin 배쉬 나는 배쉬 쓸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name equal 하고 전 제 이름을 쓸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쓰세요. 환영 리 영어로 쓸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처음에 배웠던 명령 echo 라고 하는 시스템 유틸리티를 써서 echo 한 다음에 name을 출력해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앞에다가 달라를 쓰래요. 달라네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hello 라고 썼어요. hello 달라네임 한 다음에 느낌표를 쓰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따옴표로 이만큼을 묶어줬어요. 그러면 name equal 환영 리고 echo hello 달라네임 느낌표 이렇게 첫 번째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vi 에디터에서 라이팅 하고 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됐으면 동영상을 잠시 포즈 하시고 이거 vi 에디터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 만드셨으면 라이트 큐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ls-al 파일을 해보면 hello.sh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실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source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source 하고요. hello.sh 하는 겁니다. 그러면 hello 환영 리 하고 출력이 됩니다. 음 괜찮네요. 그렇죠? 방법 2는 뭐냐면 방법 2는 뭐냐면 shell을 실행하는 겁니다. bash 를 실행하고요. bash 하고 실행하고 hello.sh 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hello.sh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실행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체인지 모드 죠. 체인지 모드 어 음 음 플러스 엑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hello.sh 해요. 그러면 ls 마이너스 al 해보면 모드 가 여기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x 가 붙었죠. x 가 붙었으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 그럼 실행 파일이 있으니까 hello hello hello.sh sh 하고 실행하면 되나요? 네 실행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보안상의 이유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냥 파일을 바로 실행하는 것을 금지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행이 안되게 해놨어요. 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할 때는 .slash 치고 hello.sh 라고 합니다. 이 .slash 쓰는 게 나는 너무 귀찮아요. 그걸 없애는 난 보안 그런 거 걱정 안 하니까 그런 거 없애고 싶어요 할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설명드릴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상태에서는 실행하는 방법에 hello.sh 라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실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hello.sh 그냥 실행하는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이 체인지 모드로 해서는 하는 방법은 그 파일 자체를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하고 실행하면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이 소스 실행 파일을 원 바이 원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다른 건데 약간 다른 건데 배시는 새로운 쉘을 하나 열고 새로운 쉘을 하나 열고 이 hello.sh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시면요. 다시 vi 들어가 볼게요. 차이가 뭔지 보기 위해서 ps를 한번 쳐볼게요. ps를 쳐보면 소스 한 다음에 hello.sh 해볼게요. hello world 하고 ps가 실행되겠죠. ps가 실행되는데 bash ps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bash 를 하고 hello.sh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bash 하고 hello.sh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다르냐면 뭐야 bash 가 하나 더 있어요. source hello.sh 를 하면 bash 가 하나였는데 bash 하고 hello.sh 를 하면 bash 가 하나 더 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하 shell 하나 더 띄어가지고 이 스크립트 실행한 다음에 그게 스크립트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나 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돌아왔다는 게 지금 다시 실행해 봤더니 배시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ps를 실행하면 그러니까 아하 쉑을 잠시 하나 더 띄워가지고 실행한 다음에 끝나면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한가 생각해 보시면요. 잘 보세요. 봐요. 우리가 우리 그러면 hello.c 라고 하는 파일이 무슨 프로그램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봐요. cat 해서 볼게요. hello.c hello.c 이라는 프로그램은 이건 샵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코멘트예요. 나 배시를 실행할 거예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환영리라고 하는 스트링 문자열을 넣어주세요. echo hello.c 하고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것의 값을 값 그러니까 달라는 달라는 항상 값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출력했어요. 맞죠? 그러면 현재 name이란 값은 현재 assign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 보시는 방법이 뭐예요? echo dollar name 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환영리가 들어있어요. 환영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 바뀌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name에다가 다른 값을 썼어요. name에다가 name은 5천입니다. 라고 썼어요. echo dollar name하면 당연히 5천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name은 5천이야 라고 작업을 하다가 어떤 쉑이 스크립트를 실행했어요. 그래갖고 소스 hello.c 딱 하고 났어요. 그러면 아까 name값이 얼마였지? 3천이었나? 4천이었나? 생각이 생각이 안 나네? name 했더니 환영돼. 이게 뭐야? 어? 5천이었는데? 4천이었는데? 헷갈리죠? 잘 보세요. 이것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봐요. 다시 name에다가 5천을 넣어놓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echo 해보면 당연히 5천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name이라고 하는 value 값을 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bash 를 실행하는 겁니다. bash bash 헬로점 셀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당연히 name값이 환영리로 바뀌었겠죠? 다시 echo 해볼게요. 5천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저쪽 셀에서만 작동했으니까 저쪽 셀에서는 name값이 5천이었겠지만 지금 이쪽 셀에서는 name값은 name값이 환영리로 저쪽 셀에서 가면서 바뀌었지만 그 셀에서 빠져나온 순간 원래 이 셀에서는 name값이 5천이었으니까 5천이 유지되는 거죠. 이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bash 가 bash syntax 가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bash syntax 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어 그 다음에 argument 첫 번째 argument 두 번째 argument 세 번째 argument 입니다. 그러면 argument argument 1 argument 제가 1이라고 쓴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데요. argument 0 는 없나요? argument 0 가 이겁니다. argument 0 1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 argument 또한 argument 2 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샵 은 주석 입니다. 주석 커멘트 에요. 어? 아까 교수님 샵 느낌표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주석 이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눅스 명령에서 잡 컨트롤 배우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돌릴 때는 엔드 에요. 엔드 예를 들면 LS 한 다음에 엔드 하면 이거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LS 하고 이거 없이 엔터 치면 실행 이지만 포그라운드 작업 실행 이지만 엔드 백그라운드 작업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배쉬 신텍스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엔드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는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파이프래요. 파이프 파이프 요거 래요. 그리고 또는 이거래요. 이거는 뭐냐면 스탠다드 에러를 파이프로 리디렉션 하는 명령 이예요. 그러면 엔드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구나 또는 파이프라인 스탠다드 에러 리디렉션 이구나 그러고 났으면 좋겠는데 엔드 가 두개 써있으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컨디셔널 실행 이래요. 조건부 실행 엔드는 어? 이건 그러면 엔드 조건 이구나 그러면 엔드라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작업이 구나 엔드 파이프 이면 파이프라인 스탠다드 에러 작업이 구나 엔드 가 두개 있으면 컨디셔널 이구나 포토샵 또 이게 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스탠다드 에러 리디렉션 이구나 엔드 가 벌써 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엔드라는 글자가 네 군데 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를 다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봐요 괄호를 열면 쉘 그룹 이구나 또는 그룹 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쉘 그룹 이나 그룹 또는 그룹 그룹 은 이거고 쉘 그룹 은 괄호야 괄호는 괄호 두개 치면 numerical evaluation 숫자를 계산할 때 괄호를 두개 써 이건 또 뭐야 그리고 그리고 봤더니 스트링은 따옴표가 있고 싱글 따옴표가 있대 싱글 따옴표는 no 익스펜션 이래 이건 또 뭐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주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꾸 연습해 보지 않으시면 자꾸 연습해 보지 않으시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연습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퀴이기 레퍼런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책상 옆에다가 프린팅해서 붙여 놓고 글을 놓고 쓰세요 그러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